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 드파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구름서재에서 출판했고 박아르마 이찬규님께서 편역한 책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문학의 힘, 원작의 감동을 노틀담 드파리를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준 작가와 편역자, 그리고 흔쾌히 낭독을 허락해주신 구름서재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성심을 다하여 낭독하겠습니다. 노틀담 드파리의 편역자의 말 부분을 간단히 읽어드리고, 책 본문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편역자의 말 부분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 드파리는 프랑스 고전 문학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역사 소설이다. 설령 노틀담 드파리는 모르더라도 노틀담의 곱추는 길가는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아도, 아, 등에 난 홍난 사람 맞죠? 미국 책인가? 프랑스 책인가? 하면서 대부분 고개를 끄덕인다. 2002년 2월 26일, 위고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망라한 프랑스의 모든 학교의 첫 시간은 그의 작품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 편역자들은 프랑스 국민들의 그런 호들갑을 조금은 시샘하면서 결국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로 위고를 내세우면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콰지모도와 에스메랄다의 애틋한 사랑에 대해 한마디씩 평도했던 탓에 서로 노틀담드 파리를 읽은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 애틋한 사랑에 대한 소감은 프랑스 문학을 강의하는 우리 또한 초등학교 때 본 국적불명의 무슨 만화 영화에서 비롯된 아련한 추억과 오해 같은 것이었다. 물론 여기저기 문학사 책에서 얻어 읽은 정보들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도리어 지나쳐버린 그 소설을 얼른 읽어버려 했는데 이건 웬걸 600쪽이 넘는 깨알 같은 글씨에 중세시대의 방언과 결말 그리고 읽는 사람이 기진할 정도로 호흡이 긴 문장들에 당장 압도당했다. 그럼에도 노틀담드 파리를 줄기차게 열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등장하는 숙명적인 인물들과 중세기의 군중과 광경에 대한 묘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영혼을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은 위고가 몸담고 있었던 19세기식의 남세스러운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혼까지 들먹거려야 하는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내려 꽂히는 순간을 우리는 이따금씩 경험하게 된다. 그 순간은 사랑이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존명에 맞닿아 있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경험한 인물들의 마음의 상처와 환희가 우두자국처럼 인각된 문장들과 아주 오랜만에 맞닥뜨릴 때이다. 노틀담드 파리가 그러했다. 위고는 1828년 11월 15일 파리에 있는 고슬랭 출판사와 이 작품을 쓰기로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그가 정작 노틀담드 파리를 쓰기 시작한 것은 1830년 7월 25일부터이다. 그 비어있는 시간을 작품의 배퇴 기간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는데 그는 한 번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작품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듬해 2월 1일에 작품을 탈구한다. 당시 위고의 집필 기간과 과정에 대해 이런 증언이 전해져 온다. 작품이 그 작품을 쓰고 있는 작가의 마음을 빼앗았다. 그는 피로도 느끼지 못했고 다가온 겨울날의 추위도 잊고 있었다.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는 12월 내내 창문을 열어놓고 글을 썼다. 테오피 고티에가 이 소설은 진정한 일리아드이다. 오늘부터 이 책은 고전이다라고 평한 작품을 출간했을 때 미고의 나이는 서른 살이 채 안 되었다. 유럽의 고딕 예술을 대표하는 노틀담 대성당은 15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의 한복판에 시종 우뚝 서 있다. 줄거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책에서 생사를 베어내듯이 거의 완전히 생략해버린 부분을 밝혀야 하는데 노틀담 성당 자체에 대한 방대한 고찰, 그 성당에서 내려다본 파리의 조감, 중세의 교회 건축술에 대한 옹호론 등이 바로 그것이다. 1831년 3월 16일 출간된 초판본에서 이 부분이 줄거리의 긴장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고슬랭에 의해 생략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틀담 성당은 작품의 전개에 가장 중요한 공간과 구심력을 제공한다. 그것은 고딕 성당이 지니고 있는 그 긴장의 드라마가 노틀담 드 파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과 운명 속으로 가지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당시의 역사 소설 속에서 도식적으로 진행되었던 선악의 이분법적 구분과 도덕적 기준의 잣대를 탈피하고 있다. 위고가 영국의 역사 소설가인 월터 스콧에 대한 논평 속에서 결론적으로 삶이란 성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높음과 낮음이 서로 섞여있는 기묘한 드라마가 아니었던가? 라고 묻고 있듯이 등장인물들의 영혼은 그러한 이중성 속에 편입되면서 운명을 다할 때까지 가차없이 요동친다. 기괴한 모습과 포악한 성정을 지닌 콰지모도가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에스메랄드 앞에서 제 불행은 제가 아직도 인간을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전 차라리 짐승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염소처럼 말이지요. 라고 외칠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 고통의 절대성은 차라리 숭고함으로 연결된다. 집시 천호를 사랑하게 되는 또 다른 인물은 콰지모도의 양아버지기도 한 프롤로 부주교이다. 금욕과 신에 대한 찬양으로 삶을 일관한 그가 연적을 칼로 찌르고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여태껏 노틀담 성당의 그림자 속에 자신조차 모르게 숨겨져 있었던 마음의 이중성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사람이 악을 행할 때는 모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 흉악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서 멈춘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죄악의 극한에는 기쁨의 열광이 있는 거야. 신부와 마녀는 지하 감옥의 집단 위에서 황홀경 속으로 너가 둘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기괴함과 숭고함이 금욕과 황홀함이 서로에 대해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결국은 서로 섞여드는 그 두 인물의 만남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되기도 할 것이다. 곱추와 신부는 둘 다 아름답고 남의 말을 잘 고지 듣는 그녀를 사랑하려다가 그녀를 위험해서 구하려다가 그녀의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들어보려다가 죽음에 이르고 만다.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이 모든 사랑의 행위들은 우리가 결국 감내해야 할 숙명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숙명이 삶의 가장 깊숙한 허방과 맞닿아 있을지라도 여기까지가 편역자의 말이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콰지모도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코프노래 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갖춰졌다. 무대 맞은편에 위치한 작은 기도소가 얼굴 일그러뜨리기 대회장수로 선정되었다. 기도소 쪽문 위편에 있는 아름답고 둥근 장식 유리창이 한 장 깨져 있었는데 그 구멍을 통해 얼굴을 내밀기로 했다. 구멍에 얼굴이 닿을 수 있도록 어디에선가 굴러온 통 두 개를 포개어 딛고 올라설 받침대로 사용했다. 코프노래는 지휘자가 되어 이 모든 일을 지시하고 조정했다. 그동안 추기경 일행은 저녁 미사를 핑계로 마치 폐주하듯 자리를 떴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었다. 한껏 일그러뜨린 얼굴이 구멍으로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어찌나 박장대소했던지 만일 호메로스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 모든 사람들을 신으로 착각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다. 군중이 빚어내는 소란스러움은 마치 각닥이 떼가 내는 소음처럼 세대고 날카롭게 메아리쳤다. 아이고 지랄같아라 저 상판 좀 봐라 저걸 좀 또 다른 놈 나와라 저 계집애가 글쎄 저럴 수가 있을까 이 광경에는 현대의 독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무언가 알 수 없는 현기증 같은 것 형안할 수 없는 거센 도취의 매혹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세목골에서부터 사다리골에 이르는 또 원뿔형에서부터 다면체에 이르는 모든 기하학적 형상들이 인간의 얼굴 속에 나타났다. 더군다나 어린아이의 주름살에서부터 죽어가는 노파의 주름살까지 산돼지의 주둥이에서부터 새의 부리까지 모든 연령대와 온갖 짐승들의 형상이 차례로 떠오르는 그 일그러진 인류의 만화경을 한번 상상해보라. 대강당은 바야흐로 뻔뻔스러움과 쾌활함으로 넘쳐 흐르는 벌건 도가니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마다 악다구니를 해대고 눈으로는 번들거리는 빛을 내뿜으면서 제멋대로 경련이라도 하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축제는 그렇게 계속되어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귀청이 찢어져 나갈 듯한 갈채와 환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누가 보더라도 군중이 원하는 광대 교향감에 더없이 얼맞은 얼굴이 구멍에 등장한 것이다. 과연 너무나도 기묘하게 일그러진 얼굴인지라 대회에 참가한 다른 후보자들도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면채 코에 입은 말굽 같았고 찌그러진 왼쪽 눈은 잡초처럼 자란 붉은 눈썹에 덮여 있었으며 게다가 오른쪽 눈은 커다란 무사마귀 탓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이빨은 드문드문 빠져 있는 데다가 나머지는 들쭉날쭉했고 그 중 하나는 코끼리 어금니처럼 윗입술 위로 뻗들어서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괴함에 의해는 심술과 놀라움, 슬픔이 종잡을 수 없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이 기도소로 몰려가 광대 교황을 끌어냈을 때 감탄과 환호는 절정에 달했다. 그 일그러진 얼굴이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얼굴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일그러져 있었다. 엄청나게 큰 머리통에는 붉은 머리칼이 이리저리 곤두섰고 두 어깨 사이에는 커다란 곱사 등이 자리를 잡았으며 이상 야릇하게 뒤틀린 두 다리는 마치 반원의 낫 두 개를 이어놓은 것 같았다. 거기에 커다란 발과 괴물 같은 손까지 그러나 이 모든 기형은 그의 몸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힘과 기민함을 풀어넣고 있었다. 힘은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저 영원 불별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기묘한 사례였다. 마침내 키와 어깨 너비가 거의 같은 이 땅딸막한 괴물이 단상에 혼자 올라섰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걸친 종문이의 붉은 외투와 그의 완전 무결한 추악함을 보고서 당장의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종직이 콰지모도다. 노틀담의 곱추 콰지모도가 아닌가. 액구는 콰지모도. 앙가발이 콰지모도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흉측한 악마로구나. 어떤 학생은 그의 코앞에까지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웃어댔는데 그만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이 탈이었다. 콰지모도는 순식간에 그의 허리춤을 잡아채어 군중 속으로 던져버렸다. 어림잡아도 열 걸음 정도는 날아간 듯 했다. 그러고는 무시무시하게 이를 갈았다. 대회를 지휘하던 크프노른 감격하여 그에게 말을 건넸다. 아, 내가 난생 처음 보는 괴물이로다. 돈이 얼마가 들든 그대와 걸지게 한 번 식사를 하고 싶군. 어떤가 그대? 하지만 콰지모도는 이런 방구의 대꾸도 하지 않았다. 뭐야, 젠장맞을. 그대는 귀머거리인가? 그 말 그대로 콰지모도는 귀머거리였다. 누군가가 크프노르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귀머거리라고. 이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교황님이로다. 그때 주위에 있던 노파가 한마디 거들었다. 마음이 내기면 말을 합니다. 종을 치느라고 귀머거리가 되었지만 벙어리는 아닙니다. 저건 나의 형인 부주교가 걷어먹이는 중칙이다. 이봐, 콰지모도 잘 있었느냐? 옆에 서있던 장 프롤로도 덩달아 소리쳤다. 그러는 동안 거짓대와 아인들, 소매치기들, 그리고 학생들이 한데 어울려 광대 교양에게 종이관과 남루한 법의의를 챙겨입혔다. 그런 다음 울긋불긋하게 장식한 들것 위에 앉히고는 열두 명의 장정들이 어깨에 들첨했다. 애꾸는 괴물은 자신의 추악한 발 아래로 꼿꼿하고 잘생긴 사내들이 들러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눈썹 하나가 까딱하지 않던 그의 우울한 표정에 일종의 고통스럽고도 경멸적인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이 요란한 행렬은 관례대로 재판소의 회장을 한 바퀴 돈 다음 거리를 향해 나아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창문가에 붙어있던 한 청년이 소리쳤다. 에스메랄다다. 에스메랄다가 광장에 있다. 이 외침은 마술과도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강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창문으로 달려가거나 기둥으로 기어오르면서 되풀이의 소리쳤다. 에스메랄다다. 에스메랄다야. 바깥에서 우레같은 박수소리가 들려왔다. 그때껏 연극을 재개하려는 신락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그랭그와르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놈들은 성가극을 보러 와가지고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렸어. 추기경에게, 크프놀에게, 콰지모도에게, 그리고 악마에게까지. 광대 행렬이 강당을 떠나가도 성모 마리아에겐 전혀 관심이라고는 없지. 사람들의 얼굴을 보러 와서 등짝밖에 못 보고 가는 신세라니. 그런데 에스메랄다란 도대체 무얼 가리키는 걸까. 다음 내용은 노틀담의 영혼들입니다.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은 오늘까지도 장엄하고 숭고한 건축물에 틀림없다. 또한 오랜 세월을 견뎌오면서 무수히 풍화되고 훼손되었음에도 프랑스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첨두 아치형으로 뚫린 세 개의 현관문과 양쪽 측면에 두 개의 창을 거느린 중앙의 거대한 원하창 그리고 하늘로 높이 솟은 두 개의 검은탑은 그 앞에 선 사람에게 어떤 고요한 위대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갖가지 석상들과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다. 노틀담 성당의 뾰족한 종탑 위에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면 꾸불꾸불하고 좁다란 수많은 길들과 옹기종기 틀어박힌 집들이 나름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우리의 이야기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부활절 다음 첫 일요일에 아침 이사가 끝나고 난 뒤였다. 성당 앞들의 왼쪽 편에는 조그만 나무침대가 박혀 있었는데 그 위에 살아있는 피조물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무침대는 가엾게 버려진 아이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누구든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이를 데려갈 수 있었다. 침대 앞에는 기부금을 받는 구리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침대 주위로 몰려든 여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이게 대체 뭔가요? 이제 사람들이 어린애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낸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음, 벌써 많이 자라서 네 살은 되어 보이는군. 어린애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되다 만 거예요. 아, 저 울부짖는 소리에 성가대원들도 귀가 먹어버리겠네. 이건 죄악의 산물이야. 저 눈 위에 달려있는 사마귀는 알인데 그 속에는 저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악마가 들어있고 그놈이 또 다른 알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는 더 작은 악마가 들어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수많은 악마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야. 그때 여인들의 이야기를 멀찍이서 듣고 있던 한 젊은 신부가 침대 곁으로 성큼 다가가 작은 괴물을 찬찬히 살폈다. 그는 넓은 이마와 깊숙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가 이 애를 갖다 기르겠소. 신부는 말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검은 옷으로 싸더니 수도원의 경례로 사라졌다. 남아있는 여인들 사이에서 놀라움이 가시자 한 여인이 속삭였다. 내가 진작 말하지 않았던가요? 저 젊은 클로드 프롤로 신부는 마법사라고요. 사실 프롤로 신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는 그의 장례를 성직자로 결정해놓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라틴어를 가르쳤고 눈을 수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일러주었다. 게다가 그는 침울하고 성실한 성격이어서 주어진 공부에 열심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했다. 신학뿐 아니라 의학, 식물학, 외국어에도 실력을 쌓았다. 이 젊은이에게 인생은 단 하나의 목적, 즉 지식밖에는 없는 것 같았다. 1466년 혹소로 인해 무서운 흑사병에 유럽 전체에 창궐했다. 수도원에 있던 이 젊은 신부는 역병의 중심지에 살고 있었던 부모의 집으로 달려갔다. 부모는 이미 죽은 뒤였고 나이 어린 동생만이 베네옷에 쌓인 채 홀로 울고 있었다. 그는 어린애를 품에 안은 채 생각에 잠겼다. 젊은이는 여태까지 학문 속에서밖에 살지 않았는데 이제 인생 속에서 살게 된 것이었다. 열아홉의 고아가 되고 형이 되고 가장이 된 그는 동생에게 열성을 다했다. 책밖에는 사랑하지 않았던 그에게 인간에 대한 애정이란 참으로 이상하고도 즐거운 것이었다. 그는 동생의 장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각오했으며 애정과 사랑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메마르고 시끄러운 톱니바퀴에 불과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프롤로 신부가 버려진 그 아이를 기르기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동생 때문이었다. 그 비통함, 그 기형, 그 버림받음 자신이 없으면 어린 동생도 그처럼 비참하게 버려질 거라는 생각이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그의 동정심은 아이의 추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커져갔으며 한편으로는 이 선행이 동생에 대한 신의 가호로 바뀔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양자에게 세례를 주고 콰지모더라고 이름 지었다. 콰지모도는 벌레의 보통 명사로서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부활절 다음에 첫 일요일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대충 생기다 만 것이라는 뜻이다. 16년이 지난 지금 프롤로 신부는 부주교가 되어 있었다. 그동안 콰지모도는 장성에서 노틀담의 종직이로 일했다. 어려서부터 성당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은 콰지모도에게 태반이자 보금자리였고 집이었으며 조국이었고 세계였다. 게다가 성당 건물과 콰지모도 사이에는 전생부터 이어온 듯한 어떤 조화 같은 것이 존재했다. 어린 시절 콰지모도가 그 이상 야릇한 모습으로 궁룡들의 어둠 속을 거리낌 없이 돌아다닐 때면 마치 건물에 아로 새겨진 조상들 중 하나가 살아나서 그곳을 지켜주는 것 같았다. 성당에 종을 치게 되면서 그에게 또 다른 불구가 찾아왔다. 종소리가 고막을 완전히 찢어놓았던 것이다. 그렇게 바깥 세상을 향한 문 하나가 닫혀버렸다. 그 결과 혀까지 우둔해져서 마치 돌적이가 녹슴 문 같았다. 귀머거리가 되고부터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싫어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탓이었다. 그는 점점 더 세계로부터 멀어져갔고 심술구저갔다. 그러니까 그의 심술구진 성격이 천성은 아니라는 얘기다. 사람들 사이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그는 자의식을 느껴야 했고 사람들은 그를 모욕하고 배척했다. 인간의 말이란 그에게 항상 조롱이거나 조주였다. 그의 괴력 또한 심술구진 성격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종탑 위에 콰지모도와 에스메랄따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자신이 잠을 잤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기분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는 잠을 자는 일이 익숙지 않았던 것이다. 떠오르는 햇살이 작은 창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에 퍼졌다. 그녀는 햇빛과 함께 다락창으로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불행히 빚어낸 콰지모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눈을 감았지만 소용없었다. 눈꺼풀 사이로 액구 눈에 앞니가 빠진 곱추를 여전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계속 눈을 감은 채로 부드러운 쉰 소리를 듣고 있었다. 겁내지 말아요. 저는 당신의 친구예요. 저는 당신이 자고 있는지 보러 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곤란했던 건가요? 당신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지요? 이제 저는 가볼게요. 자요. 저는 벽 뒤에 있어요. 눈을 다시 뜨셔도 괜찮아요. 그의 말투에는 그 내용보다 더 애틋하고 하소연하는 듯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감동받은 이집트 여자는 눈을 떴다. 그는 더 이상 다락창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창으로 다가가 고통스럽고 체념한 듯한 모습으로 벽 모퉁이에 바싹 붙어있는 가엾은 곱추를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비롯된 혐오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오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콰지모드는 이집트 여자가 입술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그녀가 자신을 내쫓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래서 다리를 철뚝거리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감히 머리를 들어 아가씨에게 절망으로 가득 찬 눈길을 드러내지도 못했다. 이리 오라니까요.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계속 멀어져 갔다. 그러자 그녀는 문 밖으로 뛰어나가 그의 팔을 붙들었다. 그녀의 손길을 느끼자 콰지모드는 사지를 벌벌 떨었다. 그는 애원하는 듯한 애꾸눈을 다시 들어 그녀가 자신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기쁨과 온화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하려 했지만 그는 입구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고집스럽게 맞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올빼미가 종달새 둥지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듯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할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발치에서 잠든 염소와 함께 침대 위에 맵시 있게 앉았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보여준 호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흉한 모습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콰지모드였다. 그럼 저보고 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동작을 이해했다. 아, 그건 제가 귀머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망설임 끝에 말했다. 가엾은 사람 보헤미아 여자는 동정심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저는 귀머거리예요. 하지만 당신은 몸짓과 손짓으로 말하면 돼요. 제 주인도 저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당신의 입술과 눈빛으로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왜 나를 구해주었는지 말해줄래요? 그녀가 미소를 머금고 다시 말했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주의깊게 그녀를 응시했다. 알아들었어요. 왜 제가 당신을 구했는지 물으셨지요? 당신은 밤중에 당신을 들체매고 가려던 나쁜 사람을 잊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다음날 수치스러운 죄인 공시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물 한 모금의 동정을 말이에요. 그건 제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였어요. 당신은 그 나쁜 사람을 잊었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는 깊은 연민을 품고 그의 말을 들었다. 눈물 한 방울이 종지기의 눈에 맺혔지만 떨어져 내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남자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싶었다. 그는 눈물이 흘러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지자 다시 말했다. 보세요. 이곳은 아주 높은 탑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죽을 거예요. 제가 너무 싫어서 떨어져 죽기를 바라신다면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 없어요. 눈짓 한 번으로 충분하니까요. 클로드 프롤로 신부는 에스마렐더가 자신의 양아들 덕택에 버젓이 살아서 성당 안에 숨어있는 것을 알게 되자 독방에 틀어박혀 버렸다. 그는 몇 주일 동안 미사와 성직자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집시 처녀가 교수대로 끌려가는 순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밑바닥까지 닿아있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밑바닥은 도리어 그에게 모든 것이 끝날 때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집시 처녀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고통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람들은 그가 병이 난 줄 알았다. 과연 그는 병이 나 있었다. 밤마다 그의 광적인 상상력은 천연의 온갖 자태들을 떠올렸다. 단도에 찔린 페비스에 피를 흠뻑 묻힌 그녀의 봉같한 가슴이나 고문 도구에 묶여있던 그녀의 새하얀 다리 같은 관능적인 영상들이 그의 등뼈에 전율을 일으켰다. 신부는 자신처럼 성당의 난간에서 그 처녀를 지켜보던 콰지모도의 이상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의 뛰어난 기억력이 그를 범민과 질투 속으로 한껏 몰아주었다. 이제 자신의 곱추 양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있다니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투심이 그를 수치와 부끄러움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음악 한 곡 들려드리겠는데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민족주의 음악가 그리그의 페리퀸트 모음곡 중에서 솔베이지의 노래입니다. 재즈풍으로 편곡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